글로벌 주식 속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리서치팀의 정나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글로벌 주식 속으로 해서 영화 제목, 영화 대사 있잖아요. 나는 한놈만 팬다. 그 주유소 습격 사건, 옛날 사람이라서 우리 정나영 연구원님은 그런 영화 모르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IT 기업 가운데 AMD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아세요? 그 영화 대사 모르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도록 할게요. AMD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AMD를 가지고 오셨는지부터 궁금해요. 아, 일단 AMD가 올해에만 주가가 벌써 1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100% 올랐는데 앞으로도 기대할 부분이 있으니까 가지고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제가 웃긴가요? 네, 알겠습니다. AMD, 올해도 100% 올랐는데 내년에도 앞으로도 기대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AMD가 그동안에 개발을 했었던 디바이스들이 쫙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AMD가 벌써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대 인텔의 대항마로 급부상을 했는데 바로 그 이후에 제품들이 실패를 하면서 장기간 침체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2012년에 리사수 CEO가 취임한 이후에 재기 모색을 하면서 오랜 시간 2위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데요. 특히 2017년도에 출시된 신형 CPU 라이젠이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인텔의 CPU 수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AMD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수혜를 누리기도 했는데요. 올해에는 7나노 제품의 성공적 출시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고성능 제품을 통해서 추가적인 점유율 확대와 도약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네, AMD의 그동안의 흐름을 간략하게 쭉 확인해봤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AMD가 어떤 회사인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나윤 연구원님, AMD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살펴보시면 2000년대에 좀 장기간 침체를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시된 제품들이 별로 시장에서 반응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2010년도에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게임 콘솔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그 게임 콘솔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2017년도 들어서는 라이젠을 출시하면서 이제 게임 부문이 아니라 정말 원래 본래 사업인 CPU나 그래픽, 컴퓨팅, 그래픽 사업 부문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AMD의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하단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성장세와 수익성은 양호했습니다. 회사 매출이 1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성장을 했는데 7나노 제품 라데온 에픽 프로세서 판매 호조와 CPU, GPU 평균 판매 단가 확대에 힘입어서 영업이익이 2.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급등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컨센서스가 워낙 높게 있었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0.4%, 5.7% 하회했습니다. 부문별로 좀 더 살펴보면 컴퓨팅과 그래픽 부문이 요즘 성장을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나노 제품 판매 호조로 매출이 12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나 성장했습니다. 특히 GPU의 모바일 및 채널 판매 증가로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은 79%나 급증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조금 부진한 부문이 엔터프라이즈 엠베리랜 세미 커스텀 부문인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게임 콘솔 시장과 관련된 부문입니다. 거기에 맞춤형 제품을 납품을 하는데 그 맞춤형 제품 매출 감소가 에픽 프로세서 매출 증가분을 상쇄하면서 매출이 27% 역성장했고 영업이익도 29% 감소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뭐 이렇게 단어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사실 뭐 이렇게 다양한 이발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떠나서도 어쨌든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키워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챙겨가셔야 되고 앞으로도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고 그럼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부터 좀 확인해 봐야 될까요? 네 먼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텔의 대항마로 부상을 했던 2위 기업인데요 더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잘하니까 이제 인텔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AMD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텔과 경쟁 심화로 AMD의 점유율 확대 속도는 다소 늦춰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성장이 지속될 전망인데요. CPU 시장에서 이 회사가 지속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1위인 업체인 인텔을 쫓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회사가 업계 최초로 7나노 미세 공정을 도입한 라이젠 3세대를 출시하면서 CPU 시장의 기존 강자인 인텔을 자극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인텔이 지난 10월에 코어엑스 제품 가격을 50% 인하하면서 양사 간의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텔이 18코어 제품 10, 12, 14코어 제품 가격도 약 40%에서 50% 가량 인하를 했습니다. 원래 이 AMD가 2위 업체로서 가격 경쟁력을 내세웠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회사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인텔이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CPU를 사용하는 시장에서 PC와 서버 등의 교체 주기가 앞당겨지면서 CPU 수요 자체가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2위인 AMD도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또 인텔은 기술력 우위를 되찾기 위해서 10나노 양산 계획을 앞당겼는데요. 사실 인텔이 10나노 양산을 계획한 것은 꽤 오래되었는데 여기에 차질이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에 노트북 제품을 출시한 데 이어서 올해 내에 데스크탑 PC 그리고 내년 중으로는 서버 제품까지 출시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7나노 공정을 이제 시작... 7나노 공정으로 AMD가 시장 선점을 했었는데 물론 여기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MD가 내년에는 7나노 플러스로 공정을 한 단계 더 미세화할 것이고 여전히 인텔은 14나노 공정에 의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AMD가 미세공정 기술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지금 보면은 글로벌 기업 인텔이 견제를 하면서 가격까지 낮추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AMD가 기술력도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그 인텔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대학마이다라고만 해도 정말 대단하게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쭉 흐름을 보면 매출과 총 이익률의 추이를 보니까 함께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회사의 장점인데요. 이 게임용 제품을 제품 위주로 성장을 하다가 최근에 CPU 위주로 성장 동력이 변경이 되면서 회사 매출이 증가할 때 이익 수익성이 더욱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행히 이 성장성이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동사의 펀더멘터리 견조하고 또 성장 동력이 유효한 건데요. 과거 게임 콘솔 시장이 상황일 때는 콘솔용 맞춤형 제품이 동사 성장 동력이었고 2017년도부터 고수익 제품인 라이젠 CPU가 회사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 컴퓨팅 앤 그래픽스 매출 비중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점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회사의 총 이익률도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도 이런 성장성이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데이터 센터 및 서버 시장에서 이번 8월에 출시된 7nm 공정 기반의 3세대 라이젠 그리고 2세대 에픽 프로세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영진에 따르면 이 2세대 에픽 프로세서가 전력 효율이 높고 또 같은 면적의 데이터 센터에서도 최대 70% 향상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기존에 인텔과 거래를 주로 해왔는데 최근에 동사의 CPU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업체들에서 설비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는 점도 결국 판매 호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한번 보면 2020년에 매출 성장률이 27%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영업이익과 순이익 성장률은 무려 70% 후반대로 더욱 향상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기저효과로 매출 성장률이 40%대 이 성장률은 무려 200에서 300%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성장세가 계속해서 회복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안고 있는 AMD 올해만 주가의 상승률이 10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사실 이 종목을 저희가 지금 처음 알려드린 게 아니잖아요. 정말 IT 이야기할 때마다 AMD, AMD 작년부터 계속해서 관련된 주식 속으로 통해서 많이 전달해 드렸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매력을 발견하시고 매출하셨다면 이 100% 승률은 안아가시는 건데 어쨌든 앞으로도 좋다라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갖고 AMD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로벌 주식 속으로 이 시간 글로벌 리서치팀의 정나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